한국과 지독히도 오랜 악연을 가진 일본은 특이하게도 한류 열풍이 가장 강하게 불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까지의 한류는 배홍준, 최지우, 카라, 이병헌, 이정현, BTS 등등 인물을 중심으로 불었습니다만 유독 한국 제품만은 일본에서 큰 히트를 지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품질이 워낙에 독보적이었던 까닭에 한국 제품에 큰 눈길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가장 손이 큰 고객으로 분류되는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푹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20대의 아리따웠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은 어쩌면 여성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너무 강렬해 때로는 나라를 기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국지색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생겨난 말은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미인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버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포락지형으로 유명한 은나라 주왕은 달기라는 미녀에 빠져 나라를 잃었고 주나라 유왕 또한 포사라는 미인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죠. 뿐만 아니라 항우와 마지막을 함께한 우미인 오나라를 멸망에 빠뜨린 서시 당나라 현종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양귀비 등이 모두 경국지색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한 번 돌아보면 성이 기울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가 기울어진다는 아름다움은 모든 여성들의 바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현대시대에 접어들어 여성들은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화장품으로 표현해냅니다. 요즘 들어 남성들의 화장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품은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메이크업을 통해 완벽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자신의 단점을 가림으로써 무결한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들에게는 메이크업한 얼굴과 쌩얼이라는 두 모습이 존재한다는 농담도 있죠.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류를 타고 전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열리지 않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국 기업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뿐 아니라 화장품 분야에서도 일본에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질비하죠. 이런 이유로 자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이 아니라면 일본 시장은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놀라운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일본 여성들은 10대가 약 64%, 20대는 약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0대 이상도 48%에 달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1인당 소비규모가 가장 큰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층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0%입니다. 당연히 한류라는 것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10대, 20대의 한국 화장품 사용 비중은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50대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좀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소비층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있죠. 실제로 1인당 구매력의 가장 큰 중년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거리낌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한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지난 2020년 일본 시장에 수출된 한국산 화장품 수출 실적은 무려 7,13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6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시장 수출액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죠. 그동안 한류에 열광하는 일본 여성은 대부분 젊은 층이었습니다. BTS를 중심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10대, 20대 여성들이 환호했었죠. 그런데 요즘 다시 불기 시작한 4차 한류 붐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한류가 불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 10대가 아닌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 4차 한류는 인물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시작된 욘사마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일본의 3,40대 여성입니다. 2008년에 불기 시작한 2차 한류 붐 때는 동방신기, 빅뱅, 카라,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되었죠. 그러다 2013년경부터 트와이스 및 BTS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3차 한류를 이끌었었죠. 그런데 현재 한국 화장품을 중심으로 4차 한류 붐을 이끄는 세대는 40,50대 중년 여성층입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한류 열풍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시장에 발을 내리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세이도, GHC, SK2 등 굴지의 일본 화장품 브랜드가 장악한 곳을 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양국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산 고급 화장품에 열광하는 중년 여성층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한국 화장품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백화점 등 실제 점포의 매출은 30% 이상 하락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판매는 무려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손상되는 얼굴 피부와 아이라인 화장품 판매가 가장 많이 늘었죠.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하늘 외교관계는 바닥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악화일로를 걸었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은 역대급 인기를 끌면서 일본 언론들도 앞다퉈 이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요미요리 등의 주류 매체는 일본의 한류를 시기별로 나누고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의 사랑의 불시차, 이태원 클라스 등의 흥행을 매개로 나타난 현상을 4차 한류로 직접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일본에서는 매년 가장 이슈가 됐던 신주어나 유행어를 뽑는데 사랑의 불시착과 4차 한류붐이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상과 관련해 일본의 한 전문가는 한국 드라마 붐의 여파로 한국산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다 보니 소비도 늘었다면서 4차 한류붐의 경우 젊은 여성층에 국한되던 2차, 3차 한류와는 달리 1차 한류붐처럼 중년 세대가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일본의 모든 여성 연령층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드라마 특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죠. 보통 일본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뛰어나 가성비 값 제품으로 인식됐습니다. 즉, 아무리 돈이 많은 여성이라도 좋지도 않은 품질에 비싼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슷한 가격대의 일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눈길을 끄는 제품 디자인도 한국산 화장품의 강점입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새로운 화장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어성초 등의 새로운 성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차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연구개발과 노력 끝에 차별화된 제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머니머니에도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일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신제품 출시가 많습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10대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트렌드 아이템 이라는 단어는 구매를 부르는 마법의 단어라고 하죠. 그만큼 한국 브랜드들이 얼마나 빠른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본의 화장품 시장은 규모가 큰 만큼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으로 다른 산업처럼 보수적이고 오프라인 유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매점 및 편집 매장 등 다양한 종류의 판매 채널이 잘 갖춰져 있고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테스트 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장품 구매 정보를 얻기 위해 SNS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실제로 일본 여대생 100명 중 70명이 SNS를 통해 화장품 구매 정보를 얻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트라가 내놓은 일본 K-뷰티 트렌드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은 SNS 등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한 후 아마존 등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된 후 오프라인으로 출시하는 전철을 밟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들은 일본 브랜드에 비해 온라인 판매와 SNS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에 매우 뛰어나 상대적으로 일본 화장품 브랜드들의 판매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끈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상징적인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 외에도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외국 기업의 무덤이라는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현재 이 트렌드가 드라마 인기와 함께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